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밀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이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 해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악인에게는 참 평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헤롯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주 이야기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지금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 가지 주요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이심을 드러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폭풍으로 잔잔하게 한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것.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3년째 해당하는 때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죠. 15절을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아라고 하더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던 이 중간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세례유안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로당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시 14절로 돌아가보면 해로당이 듣고 이르되이는 세례유안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도다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해로당이 세례유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세례유안은 권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냐면 바로 세례유안이 살아나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고 할 만큼 세례유안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15절 이후 말씀 16절을 보면 해로당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뱀 요안 그가 살아났도다 한도다. 그래서 해로당이 요안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게 되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다시 그가 살아났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이제 17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에 해로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해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안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라. 왜 요안을 잡아오게 가뒀냐면 이 해로디아라는 이 여자를 위해서 잡아들였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는 요안이 해로디아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해로디아 두 사람이 무엇했음을 가르쳐주는가 가늠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가늠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동생이 죽은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도 보게 되는데 다이처럼 자신의 가늠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자 이 해로디아가 더더욱 이 요안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해로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요안을 잡을 생각까지 없었는데 이 여자를 위해서 잡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잡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해로디아가 요안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요안을 잡아줬는데 해로디아는 어디까지 원했냐면 이 요안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즉,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난 것이 용납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해로디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로디아는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는 걸 막고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이 해로시 보여주는 이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 안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이 해로세의 행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에게서도 나타나요. 자, 해로세의 모습을 보면 요안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면 뭐하지 말아야 돼요? 감옥에 가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가둬어요? 바로 이 해로디아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어요. 하지만 뭐하는 건 반대했어요? 죽이는 건 반대했어요. 자, 빌라도도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면 놔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유력자들의 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매질을 했어요. 매질을 하면 이들의 분이 풀려서 예수님을 놔줄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죄가 없으면 놔줘야 되는데 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것을. 해로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둘 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우리가 사도의 신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빌라도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즉,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어요? 바로 이 해로시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질서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어쨌거나 이 해로시 죽이는 과정이 있을 때 그가 해로디안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어요. 이것은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것이 두려운 일로 보여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즉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즉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번민하였지만 그가 의로운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때로는 듣길 좋아했어요. 이런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반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그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는 유혹의 그런 앞자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자들은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적당히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 기준, 내 행동의 근거가 되지 않고 내 뜻, 내 이익,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헤롯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어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 좋은 날은 언제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긴들과 더불어 잔치하고 있어요. 이 잔치 때 헤롯의 딸이 춤을 추어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헤롯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헤롯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구하시는 것에는 무엇이든 주겠다. 그것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어떻게 했다? 맹세하여 이것을 주겠다. 왕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니? 그 어머니가 이러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기 욕심을 채운 거예요. 헤롯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잡아 가둬놓고선 또 헤롯에게 헤롯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자기의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가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러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변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왕의 그 심이 근심하나 이 근심보다 무엇이 더 컸어요? 맹세한 것이 더 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의로운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가 맹세한 것을 어기면 내 면이 살지 않으니까. 현대 사회에서 최근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인정하면 자기들의 명예가 사라지고 자기들의 면이 안 서고 자기들의 어떤 상하탑이 흔들리고 자기들의 위험이 금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헤롯을 봅시다. 자기가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왕으로서의 최신 머리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것으로 알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즉, 나의 명예를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거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최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죄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계예요. 회계의 역사가 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로까지 확대되어서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헤롯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죄를 더욱 더 많이 짓는 삶을 살았어요. 27절을 봅시다. 왕이 고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요한의 생애가 이렇게 마무리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유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왜 큰 사람이라고 불렸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항상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즉, 직접 본 사람은 없었어요. 직접 본 사람은 누가 최초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최초예요. 최초이면서도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평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은 아직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하신과 앞으로 오실 약속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이 내용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느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또 더 근본적이고 더 미래적인 것을 전할 때 그것이 크게 드러나는 거였어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앞으로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내용, 증거해야 되는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더 지혜롭지만 이 전하는 자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후 말씀에서 본문 묵상하기와 본문 다지기 그리고 적용하기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알았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를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가뒀어요? 바로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장가 들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요한을 잡아 가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기에 됐습니까? 먼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항상 죽이고자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0절 말씀에서처럼 헤롯이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거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어요? 마침 기회가 왔는데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딸이 춤을 추고 그것을 위해서 헤롯이 맹세하였어요.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고 그 맹세 때문에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악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선 가장 미련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예 때문에 자기 맹세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미련한 자 중에 가장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결과만 나올 뿐이고 이 일을 행한 헤롯과 빌라도 우리가 이미 그들이 이 역사에 어떻게 교류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했으면 합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도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역사상 가장 악한 정치 가문 중 하나인 이 헤롯 가문의 그강무다한 범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헤롯 왕관은 기원전 47년부터 서기 100년까지 팔레스틴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탑받아 권세를 누리던 가문이에요. 그 계보를 살펴보면 이두메의 영주 안티파스 1세로 아들 안티파토 또는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2세가 기원전 47년 로마 황제 유리오스 카헤사르에 의해서 유다 영주 분봉함으로 임명되었어요. 그의 아들 헤롯 대왕 25세는 25세의 갈리리 통치자로 임명되었으며 그들의 범죄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범죄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헤롯 가문의 주요 인사를 보면 첫째는 대헤롯이에요. BC의 39년에서 AD 4년까지 그는 타고난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도민이었어요. 에도민으로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헤롯 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나 어떤 양심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성경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행실에서 이방인이었고 성격은 금수였다는 거예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의 계획을 방해하며 아내고 아들이고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베들레엠이 아기를 죽인 자이며 그가 죽은 후 영토가 4개로 분할되어서 아들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둘째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야구부 사두를 죽인 자입니다. 셋째는 헤롯 아그리빠 이세예요. 바오를 재판한 자로 아그리빠 이세에 아르시고 넷째는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오늘 중심 사상을 하나씩 잡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인에는 참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2사야 57장 21절 옆에 여러분들 작게 쓰여진 글씨 그 부분이 바로 2사에서 5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악한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헤롯 당을 보세요.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야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듣자 다시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역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지만 더더욱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게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인용했던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만 어떤 일이 더 생기냐면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을 저질리며 도둑질하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이제 언제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의 요한은 모든 시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사역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의 요한은 구약에 나왔던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오는 모든 성도보다는 작아요. 왜?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브루스 갤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가 아는 내가 세례 요한까지인 거로 그 이후의 내용을 가르쳐서 오히려 그 믿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뛰어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대로 더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배워야 돼요? 그의 사역의 방향과 삶의 방식은 확실하게 배워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보여준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방향에서는 철저하게 그는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삶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부분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항상 무엇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핍박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핍박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오늘 해로처럼 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신앙 안에서, 자기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필연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죽이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것이 핍박을 받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 번째, 해로스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죄악의 특징으로 분명히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명예를 지키는 것이 항상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사에서 이미 사법부에 대해서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되는 거, 그가 지금 겪은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겸손의 길이란 거예요. 겸비의 길이란 거예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분노를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직 무엇만이 분노를 자제시킬 수 있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분노를 자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돼요? 바로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선배들도,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발랄하고 방정한 소녀의 춤은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낙심하게 하는데 우리의 재능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쓴다면 이것처럼 헛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페나 밴드, 이곳에서 이제 이 본문 다지기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로만 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제 각 달의 유튜브 아래쪽에 글을 써놓는데 이 본문 다지기 정답 링크를 같이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게 열려져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봐주시고 이 내용은 여러분도 오늘 2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박유일 목사님 강의 제법을 기반으로 이제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성경문답신학, 문답으로 있는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만드셔서 이 마가복음 문답집 1, 2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의 1차 저작물로 만든 2차 저작물이고 그것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 승리한 3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3차 저작물까지 해서 이것이 이제 강의의 집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느냐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여러분들께서 청소년들 교육에도 이것이 굉장히 유용함을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그룹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특히 기도를 나누는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일기장으로써 이 승리한 사람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다지기로 봅시다. 헤롯이 불안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양심의 작용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양심이 다시 한번 자극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드러냈던 것을 보면 그의 어떤 호기심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뜻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오지만 결국 그들이 계속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세류 요한이 충실하게 수행한 사명의 내용을 봅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과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불합리한 상황에 빠졌어도 이 일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바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무엇을 감수했어요? 고난을 감수했어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 때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기준으로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헤롯과 다이세 자세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우선 공통점은 남의 아내로 취한 거, 동일했죠. 그리고 간집살인을 한 걸 범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고민했다는 것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었어요? 다이세에게는 참된 회개가 있었고, 헤롯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근심과 범민하고 회개는 달라요. 그래서 가룬 유다의 회개라는 단어가 쓰인 것과 참된 회개의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회개가 있고 없고의 결과는 뭐였어요? 오히려 다이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 이스라엘 민족의 길이 남고, 교회에서의 길이 남는 왕이 되었지만, 헤롯은 가장 악한 가문으로, 더더욱 악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의 사육을 하면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환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그가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해결 방식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약속함을 받았어요. 요한 게시록에서도 죽었던 두 중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회개하지,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누가 승리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승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즉,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해결 방안이에요. 이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없고, 이 방안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을 봅시다. 세상의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제자가 되지 않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명예와 체면을 위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였을 때 회개의 은혜를 의지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봅시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항상 죄예요? 우리 내면의 죄에 항상 지는 걸 보게 돼요. 명예, 체면, 이것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도둑질, 이것을 지키기 위한 살인, 이것을 지키기 위한 온갖 종류의 범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해상 가족 여러분들과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